16비트 스트로크 자 이제는 16비트 스트로크 입니다. 16비트 스트로크는요. 사실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건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4비트에서 8비트 넘어갔던 것처럼 8비트에서 16핀 2배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4비트에서 8비트 넘어갔던 기억을 하세요. 다운 1 2 3 4에서 업이 추가됐었죠. 3 4 1 2 3 4 16비트는 8비트를 다운으로 치는 거에요. 1 2 3 4 1 2 3 4 16비트 가면 1 2 3 4 1 2 3 4 자 그래서 예제로 나와 있는 악보를 보시고요. 입으로 먼저 어떻게 치는 거였지? 한번 연습을 해 보시는 거에요. 1 2 3 4 1 2 3 1 2 3 2 3 2 3 2 3 2 3 2 3 2 3 한번 해보세요. C코드 잡고도 한번 쳐 볼게요. 1 2 3 2 3 2 3 2 3 4 2 4 4 3 4 4